트라이앵글, 삼각형에 관한 것입니다 삼각형은 폴리곤 중에 일종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폴리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각형입니다 폴리곤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라인 세그먼트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는 라인 세그먼트가 3개 이상이 있는데 그죠? 라인 세그먼트가 3개의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는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는 라인 세그먼트는 얘와 얘죠 이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는 라인 세그먼트는 얘와 얘고 얘를 공유하는 것은 얘와 얘입니다 이렇게 3개 이상의 라인 세그먼트가 엔드포인트를 공유를 하는 형태인데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개의 라인 세그먼트에 의하면 한다는 거죠 3개가 동시에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제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니까 이 라인 세그먼트 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따라서 계속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폴리곤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각형 중에서 라인 세그먼트가 3개가 있는 것을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녀석들, 엔드포인트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벌틱스라고 얘기하고 복수형이니까 벌티시즈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라인 세그먼트를 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앞으로 이제 용어를 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라인 세그먼트 AB A와 AB 이거죠 이 AB는 Included Between Angle A and Angle B Angle A와 Angle B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건 언어학적인 얘기고 일단 이렇게 표현하기로 서로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럼 라인 세그먼트 BC는 Angle B와 Angle C 사이에 있는 거죠 또한 반대로 역으로 Angle A는 Is Included Between Size Line Segment AB and CA 그러니까 Angle A는 라인 세그먼트 AC와 AB 사이에 있다 사이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ngle B 같은 경우는 라인 세그먼트 AB와 BC 사이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앵글 라인 스트라이 앵글 내에 앵글들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cute Triangle인데 이 내각이 각 전부 다 90도 이하인 거예요 세각이다 그죠? 내각이라고 얘기하면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넷자예요 Interior를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넷가 아니고 안에 있는 각도 내각 삼각기 같은 경우는 내각이 세 개죠 ABC 이것들이 다 90도 이하인 경우는 Acute Triangle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 세각이 다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 D와 Angle D와 Angle F와 Angle E가 다 같은 경우를 우리는 에퀴 앵글러 에퀴 앵글러 트라이 앵글러 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퀴 앵글러 제가 에퀴 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안 돼요 영어도 가르쳐 오면 영어 발음이 좋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살아서 특정 발음이 잘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바담풍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람풍 하셔야 됩니다 에퀴 앵글러 에퀴 앵글러 트라이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각이 다 똑같은 크기와 다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정상각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라이트 트라이 앵글은 한 각이 90도인 경우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obtuse 트라이 앵글은 한 각이 90도 이상인 경우죠 K가 훨씬 그러하죠 그리고 렉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하이파트니우스라는 용어도 있고 그 중에서 이 경우를 보면 되어있군요 이 라이트 트라이 앵글의 경우에 이 각이 있죠 이 90도 90도 각에 마주보고 있는 이 사이드 이 사이드를 하이파트니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트 트라이 앵글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또 트라이 앵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사이드 이급과 이급 이 두 사이드는 우리가 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GH와 HI 그렇죠 이것도 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어떤 각의 합 몇 도가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180도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자 밑에 라인 세그먼트 AB와 평행한 가상의 라인 DE를 이렇게 꺼봅니다 그럼 얘랑 이 라인 DE와 라인 세그먼트 AB는 평행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이 얼트니 앵글 해서 이 X와 이 X 빨간 X와 까만 X는 가기 같아야 되고 이 빨간색 Z와 까만색 Z 역시도 가기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X와 Y와 Z를 합친 것은 180도 잖아요 왜냐니까 이거는 직선이니까 그죠 따라서 X와 Y와 Z의 합은 180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삼각형 안에 있는 내각 그죠 interior measure of the angles 가 합하면 180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내에 한각이 일하고 한각이 일하다면 나머지 각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180 마이너스 해서 그죠 그리고 두번째 예제를 보니까 삼각형 triangle ABC에서 angle B가 angle A의 2배고 angle C는 angle A의 3배다 그러면 각각의 ABC angle ABC는 얼마이냐 하는거죠 계산하면 바로 넣겠죠 X와 하나는 2X와 하나는 3X를 다 플러스 했을 때 180도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하나는 3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90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angle을 지금 이제 사이드의 길이 이런걸 봤었는데 어 아니죠 각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side에 따라서 한번 angle을 분류를 해보자는거죠 그러면 스칼린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이드의 길이가 다 다른 경우입니다 그쵸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드 길이만 보는거에요 조금 전에는 angle을 봤었죠 이제 angle이 아니라 사이드 길이를 봤을 때 세 개의 사이드 길이가 다 다르면 스칼린 그 중에서 두 개가 같은 것을 우리가 아이소스릴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세 개와 다 똑같은 것을 에퀴레터럴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퀴레터럴이라고 하는 말은 어 사이드 봤을 때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각의 각이 똑같다고 했을 때는 에퀴 앵글러였죠 그쵸 삼각 둘 다 정삼각형인데 어 각으로 봐서 각으로 봐서 각이 세 각이 같은 경우로 분류한 경우와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드의 길이 길이로 봐서 분류할 때의 명칭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삼각형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우리는 그냥 정삼각형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이소스릴리스드 트라이앵글은 어 두 변의 길이 같은 거에요 지금 같은 경우 AC와 BC 라인 세그먼트의 AC, BC 두 개가 길이 같은 경우 인데 이때 어 요것을 이 같은 길이 같은 두 사이드를 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 하나의 요거죠 사이드를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의 두 개가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그루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같은 두 세그먼트 사이에 있는 이 이 각 C죠 C를 볼텍스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A와 B는 베이스 앵글이 되겠죠 왜냐 이까 라인 세그먼트 AB가 베이스니까 그죠 고칭이에요 명칭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베이스 앵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 재미있는 것은 이 앵글 A와 앵글 B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인 세그먼트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게 되면은 앵글 이 녀석과 이 녀석도 같아진다는 거죠 왜 그런지도 증명을 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 이걸 그냥 이미 이미 확정된 사실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아이소스 리스 트라이앵글에 베이스 앵글 두 개죠 두 개는 이퀄리 메젤즈 그 크기가 같습니다 즉 이것들은 컨그루언트 하단 말이죠 길이가 같던 아니면은 각의 크기가 같던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컨그루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 삼각형의 두 각이 각의 크기가 같을 경우 그럴 때에는 어 뭐라고 되있나요 이 앵글의 반대편에 있는 사이드들 의 길이가 같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이 앵글 A와 앵글 B가 같단 말이에요 같다고 할 때는 이 앵글 A의 반대편 아프지트에 있는 사이더는 이 녀석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같단 말입니다 언제 앵글 A와 앵글 B의 크기가 같을 경우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큐레스터널 트라이앵글은 세 사이드의 길이가 같은 경우를 말하고 어 이러한 세 사이드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안에 있는 각 A, B, C 도 같아집니다 정리하면은 If a triangle is equilateral 만약에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은 그 내부에 있는 세 개의 각도 각도 같다 이 말입니다 equiangular 그렇죠? 에큐레스터를 하면은 equiangular 하다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트라이앵글에 어떤 property 속성들을 얘기를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어 어떤 삼각형의 두 사이드가 어 길이가 같다면은 그 어 이 사이드의 반대편에 있는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같다면은 얘의 반대편에 있는 각 이것도 말하죠 그리고 얘의 반대편에 있는 각 이걸 말하죠 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단 말입니다 언제? 얘와 얘가 같을 때 그렇다 말이죠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각도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삼각형의 두 각이 그 크기가 같다면은 그렇죠? 이 각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이더들 역시도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A와 B의 각의 크기가 같다면은 A의 반대편에 있는 사이드 얘와 B의 각도 B의 반대편에 있는 사이드 얘의 길이가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를 거꾸로 한 번은 사이드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한 번은 각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어 어 에퀴레터럴 트레이앵글 의 모든 각도는 각이죠 그죠? 그 각은 크기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에퀴레터럴 사이드의 길이만 우리가 따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드 하나, 두, 세 개의 길이가 같다고 한다면은 그 내부에 있는 각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각 D와 각 E와 각 F도 역시 크기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니까 어떤 삼각형의 세 각이 크기가 같다면은 그 삼각형은 에퀴레터럴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각 D와 각 E와 각 F가 같다면은 이 삼각형은 에퀴레터럴 무슨 말이냐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그젬프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소스 리스 트라이 앵글 ABC에 있어서 Vortex Angle C가 30도이더라 아니네 30도 더 크네 뭐보다 Each Base Angle 보다 그러니까 아이소스 리스가 있는데 아이소스 리스는 그러니까 사이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단 말이겠죠 이때의 Vortex는 C가 되겠죠 이 C의 각의 크기가 여기 있는 각 A와 각 B 각각보다 30만큼 더 큰 거에요 근데 아이소스 리스 트라이 앵글은 베이스에 있는 각 두 개가 크게 같죠 따라서 X이퀄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같기 때문에 같이 X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A, B, C는 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이게 180도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X는 30도가 되고 따라서 각 B도 30도 되고 각 C는 60도가 되겠죠 그죠? 60도가 아니고 X가 50도네 X가 50도 50도 얘는 80도 그죠? 자 X사이즈였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